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하기가 요즘 참 힘드시죠? 저는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 이렇게 쓰면 이렇게 또 다시 봐요. 그런데 저는 직업군을 이용할 때 제가 종교인 이러는 거 저는 싫어합니다. 종교인 그러면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그냥 차라리 기타면 기타지 제가 종교인이라고 쓰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 때는. 그런데 제가 주관식으로 그냥 쓰라고 하면 저는 그냥 목사 이렇게 쓰거든요. 목사라고 쓰면 사람들 이렇게 보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교회 가려고 성경책 이렇게 딱 짓고 가는데 너 어디 가냐고 그럴 때 나 교회 간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는데 누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어디 가냐고 해서 저기 간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한지 여기가 저기이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아, 나 절로 간다고. 이게 절이더라고요, 여기가. 얼마나 창피하고 하나님께 죄송합니까. 오늘 같은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밖에서도 나는 그리스오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세상적으로 좀 불이익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오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인사 관련된 그쪽에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요, 인사 팁 이렇게 면접하는데요. 저기 종교란에다 기독교 쓰지 말라고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거기에다 기독교라고 쓰면 거기에 약간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은 그리스오인이다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왜 요즘은 기독교인이라고 쓰면 이게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이건 우리 기성세대들이요, 젊은 세대들을 향한 책임으로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여기다가 기독교인이라고 써야 되는데 이걸 쓰는 것을 잠깐 망설이게 되는 상황은 누가 만든 걸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랬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런 책임이 크더라고요. 나는 그리스오인이라는 정체성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도 우리를 시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 척하겠다는 거예요. 모른 척하실까 봐 겁나서 시인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뜨거워서 감사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나는 그리스오인이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인 영어 강사하고 원어민 교사라고 와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원어민 강사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우리가 당신한테 밥을 사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만 하면 된다. 특별히 안 가르쳐줘도 되고 그냥 이야기를 좀 하자. 차 한 잔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도 좀 배울 겸 그렇게 하면서 만남이 시작됐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 와서 제일 인상 깊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미국 몬테나주 그쪽에 출신인데요. 한국에 왔더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꾸 자기 가족들을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하시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꼭 물어보더래요. 이름 물어보고 나이 물어보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영어 처음 배울 때 이름하고 나이부터 물어본다고. 그게 영어 처음 배우는 거라고 그랬더니 저도 그랬거든요. 이름하고 나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아주 신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처음 만난 분이나 이렇게 알게 되면 나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화하다 보면 상대가 좀 몇 살 됐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나 학번으로 서열 정리를 합니다. 몇 학번이냐 이런 거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 줄을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시대를 겪었는지를 좀 참고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교회에서 우리로 말하면 성노예 정도 되는 그런 데서 어디를 갔다 와서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요. 거기에 어른들이 꽤 계셨습니다. 우리같이 노인대학 같은 그런 데였었는데 제가 어르신들이 꽤 많이 있어서 말씀을 막 나누는데 어떤 분이 막 그러시더라도 식사하시면서 이게 얘기하다가 월남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월남전 갔다 온 파병한 분들이 다녀온 분들이 몇 분 계시는 분이 월남전 얘기를 막 하는데 조용히 드시던 어르신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은 월남 다녀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6.25 때 갔다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90몇 세가 되셨던 분인데 나는 한국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월남전 다녀온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되더라고요. 한국전쟁 그러니까 옆에 분이 나는 어디 있었다. 거기 한 두세 분이 한국전 참전하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모자도 그런 모자가 벗어놓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나이가 궁금한 거는 물어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세월을 살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만약에 80년대 중반 학번이라면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경험하고 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졌을까 이렇게 좀 가늠하는데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나이가 궁금한 것은 우리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곱이 지금 100세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세가 넘은 야곱의 나이가 정말 바로하기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창세기 지금 이 후반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창세기의 결론과 같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다 이건 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규정한 이 야곱의 믿음의 고백. 얼마나 대단합니까?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라고 묘사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가난한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완전히 수유하지 못하고 정처 없이 오랫동안 방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황이라기보다는 계속 옮겨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야곱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진짜 참 휴식을 누리지 못하며 이 땅에서는 영적 평안을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영원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을 뭔가로 채우려고 계속 애쓰면서 살아가는 거 보면 우리도 역시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서도 나그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다위당이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 고백이냐면 다위당의 고백입니다. 일국의 왕입니다. 왕이라면 땅도 있었고 자기 소유의 토지도 있었고 병거도 있었고 하인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던 사람인데 나를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존재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조상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은요 구약성경에서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로 윗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때 거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다. 나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한 집에 살아도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있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라는 겁니다. 바로왕이 야곱에게 나이를 물었을 때 원어적으로 보면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나이지만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요 두 단어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 년수 이런 게 영어로 말하는 이어 그런데 이 해를 말하는 샤네라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낮, 빛 이런 것을 말하는 요미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샤네용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이 낮, 빛 가운데 있었던 해수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빛 가운데 있었던 바로왕이 그걸 다 의식하고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원어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한번 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빛 가운데 있었던 시간들이 그 년수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이 질문을 본다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러셨으며 우리를 세상에 빛이라 그러셨고 그 말씀을 이어받아서 사도바울의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더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처럼 해놔라. 너희는 이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해놔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시간들은 어둠의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빛 가운데 계신 분들이 맞으십니까? 맞습니까? 그렇다면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빛입니다. 혹시 아직도 어둠의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우리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빛 가운데 있었던 날들은 얼마나 되시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날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건 애써 주님이 나는 그건 기억도 안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거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구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순간부터의 날들을 빛의 날들이라 한다면 또는 이 빛의 날들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그 빛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너의 빛의 자녀로서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신앙의 연수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신앙의 연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은 지 오래 되었어도 내가 정말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 너의 빛의 날들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대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이 야굽 일행이 처음 와서 지금 거하는 그 고센이란 땅은 사실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에게는 그 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라 그랬습니다. 11절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위해 애굽의 좋은 땅 라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였고 이 라함셋이라는 게 이전 성경에 라함셋을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고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그 가족들에게 주도록 바로왕의 모든 명령이 나오는 상황까지 요셉이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고센 땅은 풀이 우거진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목초지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로의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가축들은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래서 보면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재능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축들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을 가축 치는 목자들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경사회 문화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하고 목축을 하는 것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목축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이 고센 땅은 말하자면 델타 삼각지역 같은 그런 겁니다. 퇴적물들이 막 내려와서 쌓이는 곳인데 그쪽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에는 다른 땅도 비옥한 곳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건 없었고 또 여기에 이제 말하면 황토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에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거나 이런 데 많이 동원이 되는데 그럼 이런 일들은 누가 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불가축 천민들 같은 그런 하층 계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귀족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그 땅에 잘 안 가는 거예요. 갔다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그들이 사용을 하지만 가축들을 키워서 하지만 그게 생명을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들은 그쪽에 접근을 안 한 거죠. 그런데 마침 저 가난에서 내려온 야곱의 가족들이 다 그걸 한다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살라고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척박하고 별로 안 좋은 땅이지만 그러나 요셉의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 땅이 정말 축복의 땅, 좋은 땅이 됐던 거죠. 이건 야곱 가족이 애굽 사람들과 충돌 없이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곳에 살게 했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70명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70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가난한 땅에 계속 살았다면 지난번 세계메에서 그쪽 사람들 배신하고 그랬던 일들도 있어서 이게 소문나면 어느 부족이 한 밤에 휩쓸면 70명 정도면 그냥 없어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셀 수 없이 많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궁금한 일들이 여기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땅에 모아놓게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서 모아놓게 하시고 애굽에서도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하면서 한 430년 후에는 나온 장정만 60만 명이라니까 학자들은 한 2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천해 보이고 가증스러워 보였을지 모르지만 여기 본문의 표현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은 야곱 가족에게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 됐던 겁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번창하고 힘을 키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적지가 바로 고샌땅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삼으로 하면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개성분들은 정말 오래되신 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풍기, 금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저는 인천이 고향인데 예전에 인천 사람들은 어디 삶을 많이 먹었냐면 강화, 강화인삼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인천시 제 기억으로도 제가 학교 가는 길에 강화인삼 판매점들이 좀 몇 개 있었습니다. 지금 정관장 이런 걸로 거의 통합됐지만 그 당시에는 강화인삼 판매하는 게 꽤 있을 정도로 그런데 왜 강화인삼이 맞냐 했더니 한국전쟁 이후에 개성, 송도 쪽에서 피난 나온 분들 이분들이 인삼농사 많이 지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하면서 인삼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저희 집이 고향 동네가 0 정도인데 저희 집도 인삼밭으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한 6년 동안 빌려준 적이 있을 정도로 저희 밭도 거기에 농사를 많이, 인삼농사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분들은 인천에는 특히 또 황해도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왜요? 통일되면 바로 올라가려고 여기 속초에 지금 아바이마을 이런 거 있잖아요. 통일되면 바로 그냥 올라가려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은 겁니다. 저쪽 거제나 이런 쪽으로는 일상우태 때 이렇게 배 타고 내려가셔서 있는 거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38선 이남으로 바로 접경지역에 통일되면 바로 갈 것이다.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있었던 문서도 꼭 지고 그러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도 다시 보여주시면 고생 땅이 왜 중요하냐. 저 지도 보시면 저 위에 이스라엘하고 빨간 지역 이건 요즘인데요. 보면 여기 보시면 그들이 저 가데스바니아 조금 위에가 부엘세바고 그리고 위에가 헤브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약간 밑이 베들렘, 예루살렘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걸어가면 며칠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가라 그러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그들은 언제든 갈 준비를 하고 가까운 땅에 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가족은 지금 내려온 애곱 땅이 그들이 겪는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지리적 위치 거기에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곱에서 나올 때 나오기 전에 6월절 식사를 하는데 철회국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었다 그랬습니다. 허리에 띠를 뗐다는 게 지금 같은 이런 벨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이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이렇게 맺는데 이거 했다는 거는 이거는 곧 움직일 준비를 됐다는 거잖아요. 발에 신을 신었다는 거예요. 지금 구두 이런 신이 아니라 거기는 샌들처럼 해서 줄을 매는 신이기 때문에 이걸 했다는 거는요.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팡이를 짓고 이거는 서서 먹었다는 거잖아요. 급히 먹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출발하면 그냥 가려고 그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도는 언제든지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어제 방송 들으셨습니까? 제가 나무현 씨의 주나의 이름 부를 때 그 마지막 곡으로 선정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를 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러면 혹시 여러분은 허리띠를 너무 풀러놓으신 거 아닙니까? 신밖을 너무 풀러나서 주님 오라고 그럴 때 그거 맨이라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급 사람들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고생 땅에 살게 하셨고 또 내가 다시 오라고 그럴 때 언제든 올 준비를 해라. 라고 고생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표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20대 초반에 이 글을 읽을 때는요. 나그네 그러니까 아예 좀 피곤했나보다. 야곱이 너무 피곤했나보다. 자기 인생 길에 130년이나 살았으니까 얼마나 피곤했어요. 그리고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했지만 자기 인생이 좀 험악했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 고생했잖아요. 이런저런 고생 많이 했잖아요. 형한테 죽을 뻔했죠. 바타 나람 가서는 외삼촌 처남들 있었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런 별의별 일 다 많았잖아요. 그러니 이런 세월들이 좀 험악하고 힘들어서 그냥 넋두리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나 보다.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던 시점과 한 두 배 이상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야곱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는 곳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러니 그는 자기를 나그네라고 했구나라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게 생각났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당근마켓 유저가 되어버렸습니다. 당근마켓 아십니까? 당신의 근처에 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뭘 자꾸 팔아요. 얼마 전에 청소기 팔았는데 그거 왜 팔았냐고 제가 방금 보라고 그랬어요. 내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거 자꾸 자리만 차지하고 우리는 다른 청소기도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다고. 필요도 없는데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저는 저장 강박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잘 판단해 주세요. 저는 못 버려서 안 쓰고 그러니까 막 어떻게든 모으려고 하는 버리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안 되고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데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도 자꾸 거기 기웃거리냐 그러느라고 본향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심이 점점 멀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고 있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사는 거죠. 그건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다. 그건 나그네의 길이 아니에요. 머뭇거리지 마셔야 됩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혹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 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간 행복한 나그네 야곱이었구나. 여러분도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행복한 나그네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